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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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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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말하자면, 내 마음을 부수고 싶다. 왜 이렇게? Mrs. Soliha. 내가 말하자면, 이곳에 대해 말하자면, 숙소가 없을 때, 나에게 말하자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하자면, 이곳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에 대해 말하자면, 나에게 말하자면, 내가 말하자면, 그곳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çünkü 우리들이 아아아아 아아아아 너가 아래 너가 아래 너가 아래 아냐 모이지 이 아냐 друзья, 이 시간에 대해 얘기한다면. 보시다시피 그 아들이 바다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데... 저는 이 아침부터 첫째는 그녀와 함께 동룡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티아우트에 히익 베밤밤이니 비오 마이 투가 패스와트는 툴 라아그에 힝트야 랄아 샤브오 보로훈 남이새 남이 보호 디아나 보로훈 남이새 남이 보호 디아나 우리가 나듻게 나듻게 내 나듻게 하늘오 엄마 너는 왜 이래? 엄마 너는 왜 이래? 아직 몇몰만 남겨서 너는 왜 이래? 왜 이래? 디디가 여전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신지? 왜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일을 했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앉아있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고, I'm sorry. 아... 잘한다고. 여기가 뭐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노래는 저의 희망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좋은데요? 나는 왜 이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주는 거였다. 그 노래의 것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그 노래가 내 롱이 한눈은 내 롱이 한눈은 내 롱이 한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